오늘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 댓글에서 살아계신 분들의 징징 질문 몇 개 정도 소화하고요 장이 살짝 반등하니까 징징의 유래 건수가 줄고 있어요 징징 사연의 세도 건수와 투자 심리는 거의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만 분께 주식 드린다 복주식 드린다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곧 여러분께 공지 나갈 예정이니까요 저희 3프로티비 앱 그리고 저희 공지사항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2주 전에 했어야 돼 지금도 괜찮아요 징징이쇼 종목으로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대충 생각나는 게 야스, KMW 등등 해서 제가 눈물과 웃음을 함께 여러분께 드렸던 그 종목들 7종목으로 추첨해서 드립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들은 어떤 것인지 제넥신, 한온시스템, 일진하이솔루션 등등등 쭉 또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이죠 네, 두산 중목으로 쓰여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도 제가 두산 관련해서 또 계열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계열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좀 표현해 계열사 주식을 또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? 두산, 아닌가? HD 그쪽 아니에요? 두산도 갖고 있잖아 두산 인프라코어 아니에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러면 이제 아니죠, 거기는 아, 거기처럼 이제 두산이랑 거기는 이제 현대 중목 그룹으로 가버렸죠 하여튼 그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조금 물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원전주죠, 사실 뭐 원전 관련해 원전은 괜찮았잖아요 네, 그래서 주가가 사실 이제 최근에는 좀 빠졌어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뚜렷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올해 연초가 2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올해 연초 주가가 네 그러니까 지금 18,000원니까 시장보다는 좀 선전을 했는데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많이 빠지면 15,000원 오르면 한 2만 3,000원 여기서 그러니까 큰 뭐 변동 없이 움직이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주가가 어쨌든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3배 정도 좀 사실 올랐었거든요, 작년에 그러니까 그 원전 기대감으로 굉장히 이제 탈원전이 좀 이제 끝나고 친원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일부 있었고 또 그 유럽에 지금 이제 텍소노미, 친환경 분류에 원전이 어쨌든 포함이 되어버려지고 들어갔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포함을 할 것 같아요, 지금 다시 그리고 지금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난 게 에너지 없으니까 독일도 이거 탈원전 하는 거 뭐 후회한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다리로 천연가스랑 원전을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지금 시총을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지금 시총이 이 기업이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, 시가총액이 근데 거기에 걸맞는 실적을 좀 사실은 순이익 기준으로 내줘야 되는데 작년에 순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왔어요 5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물론 뭐 아주 적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부채도 좀 많은 편이고 부채 총계가 한 15조 정도 됩니다 자산이 23조인데 그래서 재무도 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전 모멘텀은 상당히 좋은데 좀 뭐라 그러죠? 약간 무겁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원전 수주라든가 이런 걸 좀 숫자로 보여줘야 주가가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은 다 알죠 도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대장주고 그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모멘텀도 충분한데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와야 되겠죠 진짜 돈 버나 부채는 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면 주가는 뭐 계속 답보 상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지금 뭐 올려주셔서 어떻게 고를 수가 없는데 경동나비엔이 나오는데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이게 보일러잖아요 보일러 이거 아버님 댁에 아버님 댁에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아마 유지태 씨가 경동나비엔이신 것 같은데 회사가 저기 있는데 여의도 저쪽 서유의 쪽에 아 그래요 어때요 경동나비엔이 사실 이제 그 콘덴서인가요 콘덴서 보일러 콘덴신 보일러 콘덴신 맞아요 그게 이제 친환경 보일러라고 그래가지고 규제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북미에도 진출도 했고요 이제 중국에도 진출했는데 제일 핵심이 아마 중국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게 이것도 몇 년 전이 그 공동보일러가 한참 좀 좋을 때 뭐가 있었냐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메이가이치인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아직 석탄보일러를 많이 떼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처럼 가스 가스보일러로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좀 약간 친환경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진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가스보일러로 완전히 좀 바꿔주면 경동보일러는 되게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중국의 정책에 달린 문제라서 그건 하긴 할 것 같은데 중국의 보일러 회사가 하지 않겠어요? 근데 경동도 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국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유율도 좀 있고 근데 그게 뭐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제대로 진척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단단한 회사이긴 하죠 회사는 괜찮죠 우리나라 나비엔 경동보일러하고 귀뚜라미보일러하고 저 양대산맥 아니에요? 그렇죠 귀뚜라미랑 귀뚜라미는 비상장일걸? 네 귀뚜라미 상장일걸 아 그래요? 그래서 중국만 그걸 좀 바꿔주면 경동 나비엔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린나이 어떻습니까? 린나이 린나이는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? 린나이는 잘 모르겠네요 린나이는 옛날에 그 저기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도 하는데 가스 보일러도 하잖아요 하여튼 경동 린나이 빌딩이라고 저기 홍대에서 저쪽 그 연대가다 보면 이렇게 그 모서리에 딱 삼거리 있잖아요 연남동 가고 그게 원래 린나이 빌딩이야 아 홍대 그 대로에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하면 신촌 가고 왼쪽으로 하면 저 연남동 가고 딱 그 삼각지에 그게 원래 린나이 빌딩이었다니까 그게 지금 어디 무슨 전기차인가 뭐 하는 데서 그냥 옛날에 딱 버스 타고 가면 린나이라고 딱 서 있어서 야 린나이인데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네 네 이래서 아마 주가가 지금 못 가는 건 돈은 많이 벌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잘 버는데 이게 성장이 이제 꺾여버렸어요 경동 도시가스 경동 나비엔 2020년에 영업이익이 670억 찍고 작년에 역성장했습니다 643억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400억대 유지하다가 600억으로 점프를 했는데 여기서 뭐 700, 800억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멈춰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PER이 되게 낮아요 지금 PER도 10배 이하로 떨어져 버렸고 근데 저평가는 맞는데 이제 약간 성장이 정체된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지지부진한 거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 종목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노랑풍선을 사셨는데 이제 거래 정지를 기회로 보셨다는 거예요 관리 종목 편이? 아 관리 종목 관리 종목 편이 뭐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 되면 어쨌든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뭐 여행사 뭐 하나투어 뭐 모두투어 등등이 있지만 그래도 노랑풍선도 꽤 괜찮은 회사였다고 이제 판단하셔서 그때 떴었지 노랑풍선이 네 근데 이제 마이너스 지금 이제 반토막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좀 지금 관리 종목이에요? 네 지금 관리 종목 지금 관리에요? 네 관리 종목 돼 있어요 그게 거래 정지를 기회로 보시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왜냐하면 이제 거래 정지 되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?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? 거래 정지 될 때 거래 정지 되니까 많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금 싸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종목을 그러니까요 이게 굳이 그러니까 이게 뭐 여행주들은 앞으로 물론 당연히 내년 정도 되면 다 좋아질 수는 있겠죠 지금보다 확실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올해도 다들 그랬잖아요 해외여행은 이제 간다 이랬는데 또 이런 변이 바이러스 또 생겨버리고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타나투원이 모드투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패키지 여행으로 돈 버는 거지? 네 패키지로 돈 버는 근데 패키지 여행 가는 사람이 옛날만큼 많아요? 요즘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요즘에는 대부분 패키지로 가실 거예요 개인으로 가기가 쉽지 않죠 요즘은 그게 힘드니까 왜냐하면 검사도 받아야 되고 난 솔직히 뭐 한 10년 동안 패키지 패키지 여행이랑 가본 적이 없는데 패키지 나름 재미있어요 또 이게 저 봉고차 하나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매트리스 한번 누워보고 베개 하나씩 사오고 그거 재미도 또 쏠쏠합니다 값이 좀 싸잖아요 그렇게 가야 왜냐하면 이제 자꾸 쇼핑 뭐 들러야 되니까 패키지가 싸긴 싸더라 개별적으로 호텔닷컴 호텔스닷컴인가 비행기 따로 사고 이러면 좀 비싸요 이게 엄청 비싸더라 엄청 비싸졌지 마사지도 좀 받고 이렇게 사오티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코스들 쭉 있잖아요 태국 태국 요즘 제일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태국 물가 엄청 올랐대요 태국 최근에 오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커피가 6천원 스벅 스벅커피 같은 6천원 우리나라랑 사이가 없어요 난 어떻게 해외 나가도 뭐 운저커피 먹으니까 아 놓쳤다 해외 나가도 운저커피 항상 그 쳤다 줬어 한 10개 갖고 가서 내려먹거든 스벅을 가본 적이 없어 저도 그래서 항상 여행 갈 때마다 대한제일미 꼭 싸가거든요 밥을 꼭 해먹어야 돼서 냉동해가지고 저기 백렬아평 냉동해가지고 딴딴하게 얼려가지고 가서 해동해 먹으면 좋아 됐죠 종목 좀 볼까 그리고 SKIET도 많이 빠졌습니까 혹시 48% 마이너스라는 분이 계시네요 SKIE 테크놀로지 여기도 한참 왜 주목받던 그런 최고였지 주식이었던 것 같은데 블리막 세계 1, 2등 다툰 회사로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랐는데 그거로 이제 실적이 좀 되게 안 좋게 나왔죠 사실 유럽 쪽에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거기다 또 이 회사가 그 뭐 사모펀드들이 좀 투자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블록딜이 나왔어요 블록딜 물량이 좀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물량들은 많이 소화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언제 좀 흑자 나냐 실적이 돌리느냐 그래서 거기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K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준다면 좋아지긴 할 텐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좋지는 않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고 3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3분기는 흑자전환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와이솀이 80% 마이너스네요 와이솀이 뭐예요 와이솀이 주파수 필터라고 그러니까 와이솀이 괜찮은 회사였는데 옛날에도 한번 투자하고 스마트폰 LTE랑 3G 주파수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소울 필터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주파수만 필터로 걸러줘요 그걸 소울 필터라고 해요 소울 필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5G에 들어가는 거를 보호 필터라고 있습니다 BAW 필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비싸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산을 했는지 몰랐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일본 업체들이 독점이거든요 이거를 해야 사실 대박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완벽하게는 안 된 걸로 좀 알고 있었고 최근엔 모르겠어요 저도 업데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 연초만 해도 보고서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올해는 이제 스마트폰이 역성장 아니다 그래요? 근데 이제 역성장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빠져버립니다 이량약품 마이너스 60%라고 하거든요 이량약품 이량약품 전통의 이량약품 노르모 내복의 이량약품 아니에요 이게? 야 근데 우리 야 여기사님 또 어떻게 그 와이솔 뭐 이런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공부를 다 했던 기업들이라 이량약품 이량약품은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그걸로 한번 아 그걸로 올랐다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2만원짜리가 한 10만원 갔으니까 그래요? 치료제 기대감으로 그때 되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이죠 그때 코로나 한참 터지고 네 10만원은 곧 좀 찍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서 지금 원위치 됐어요 네 다시 2만 5천원 이량약품 이 기업 주가 올라가려면 다시 뭐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와 이게 지금 없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저 우리 댓글로 하는 것도 뭐 나름 재밌네요 이량약품 하면 나는 그 생각난다고 씨름단이 있었지 이량 이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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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 그렇죠 그렇죠 이량약품 아 이준희 감독 그 매서운 눈매 강호동을 쳐다보는 맞나요 강호동 쳐다보는 2만기 2만기 네 이준희가 지존이었는데 2만기가 나온 거고 2만기가 지존이었는데 강호동이 엎어버린 거지 그 중간에 살짝 저 이본걸씨 나왔었잖아요 왜 이본걸씨 빼먹습니까 이본걸씨 이본걸 사실은 아 백승일씨도 있었고 아 너무 저 저 스타 위주로만 우리 김 프로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 거중기 박광덕도 있어서 박광덕 쌈바 아 그렇죠 그렇죠 쌈바냐 아 쌈바 쌈바 아니고 다른 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박광덕씨 요즘 식당하십니다 식당하시더라고 네 업데이트가 다 되셨네 아 진짜 아쉬운 건 최홍만이지 아 최홍만 아 최홍만은 UFC 가서 조금만 더 힘을 냈어도 아 난 너무 아쉬워 최홍만 자 해꿀밤 자 지금 뭐 씨름 선수 얘기할 때는 아니니까요 네 일약약품 하여튼 그래서 그 작년에 임상이 그게 어쨌든 실패해버렸어요 러시아 임상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군요 네 기대감이 올랐다가 그냥 무너져버렸죠 아 란바다 했나 보다 아 란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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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바가 아니네 자 아 아 키하는 게 별로 없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본전이 자 여러분 저희 링크 그러니까 영상 아래 링크 보시면요 이렇게 또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는 그 라인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연으로 또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투자 관련된 사연 뭐 예를 들면 지역에 계시면 또 지방에 계시면 올라오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사연으로 하시면 또 사연으로 현대위아 좀 한번 봐주세요 현대위아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위아 현대위아가 이게 참 애매한 기업인 게 뭐냐면 이제 주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엔진 사업이잖아요 이 회사의 핵심은 엔진이거든요 엔진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전기차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PER이 떨어져 버렸죠 이건 이제 사양 산업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 이걸 좀 어쨌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엔진은 없어지는데 그래서 친환경 부품 이쪽 사업을 하는데 그 친환경 부품 중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원 시스템이었나요 그 회사가 하는 공조 공조 그쪽을 아마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을 하는데 아직은 뭐 좀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뭐 엔진으로 돈을 벌긴 벌는데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부품 쪽에서 성과를 좀 내야 되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거는 기계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공장 짓을 때마다 미국의 공장 짓는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인프라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사업부가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좀 약간 포지션이 좀 어중간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엔진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주주분들한테 좀 명확하게 좀 비전 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엔진이니까 자동차 엔진이 네 자동차 엔진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죠 뭐 앞으로 뭐 5년 동안도 엔진이 필요하니까 저게 뭐야 저게 뭐 2014년도 23만 4천원 하던 게 코로나 때 19,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원이에요? 네 저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진 리콜이 몇 번 있었잖아요 또 엔진 리콜 사태도 몇 번 있었고 저렇게 빠질 수가 없나 저렇게 빠질 수가 없나 현대 계열사인데 10분의 1토막 났다가 그죠? 10분의 1토막 더 났네 더 났지 대형주잖아요 그래도 대형주 현대자동차 계열사인데 12분의 1토막이 나기도 하네요 단기간에 뭐 그런 여러가지 좀 악재들이 농심 한 번 봐주세요 농심 계속 봐달래요 아니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이 쳐주고 있어 내가 궁금한 건 없어 농심 농심 이제 라면인데 이게 농심도 요즘에 미국에서 뭐 판매도 괜찮고 해외 판매는 괜찮다고 하는데 농심은 내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수는 다 아시잖아요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점유율 싸움인데 근데 점유율 싸움도 거의 없는 게 그냥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농심은 항상 1등 신라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재료 비용이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판류 가격 이런 게 급등하다 보니까 가격은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또 원가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일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심하고 삼양식품 많이들 비교하는데 삼양식품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투자들을 하시는 이유가 삼양은 이제 수출 쪽이 워낙 잘 되니까 그리고 너무 그쪽 비중이 또 높아요 불닭볶음 삼양이 그래서 농심과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삼양 쪽은 주가가 좋았던 게 아마 수출 비중이 높아서인 것 같고 농심은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아서 부진한 거 아닌가 근데 최근에 판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뭐 이제는 원가 부담 네 원가 부담 많이 해소되고 또 라면 가격 인상은 또 언제든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약간 좀 자꾸 삼양식품과 비교가 되니까 거기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우선순위가 어차피 내가 라면에서 투자할 거면 수출까지 하는 삼양을 하지 뭐하러 내가 농심을 해야 농심도 잘하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으니까 비중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수출은 확실히 삼양 쪽이 좀 세고 라면 관련해서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네 라면 하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부산에 가면은 온천장에 가면은 저기 어? 호텔 농심이라고 있거든 농심호텔? 몰랐어요? 몰라요 호텔 농심이라고 이게 최근에 난 뉴스 보고 알았는데 이게 신동익 씨라고 신동? 아 그럴걸? 신동빈 뭐 이렇게 신춘호 회장 아들일걸 아마 네 네 네 네 사촌쯤 되겠네 삼남 삼남 아니 농심그룹 회장의 삼남이야 삼남 이 양반이 이제 소유주인데 청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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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고요? 농심호텔 아 아 왜 자금이 안 좋대? 아니 장사가 안되지 그 동네 온천장에 누가 호텔을 가서 사나 왜냐면 다 해운 데 가지 한때는 꽤 괜찮은 호텔이었거든 아 온천장이? 동네 온천장이 근데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벌 재벌이잖아 농심이 재벌 아들들이 하는 호텔도 망할 수 있다 이런거지 라면은 뭐 저 러시아 수출길이 어떻게 됐지? 그 팔도?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하죠? 도시락 그렇습니다 도시락 도시락 어떻게 해결이 좀 됐습니까? 뭐 그건 아직 알려진 것 같은데 거기다 오뚜기 마요네즈 처먹어야 돼요? 아니 처먹는다 아니 쳐서 이렇게 먹는다고 아 형님 아 그건 아니죠 올려 드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그래 처먹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러시아에서는 오리온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가격도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온에서는 그냥 초코파이인가?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인, 정 이런 거 없어요? 초코파이, 정 중국은 인이죠 인 이유가 이제 정의란 한자가 중국에서는 좀 약간 에로틱한 느낌이라 그런 상품 아니겠습니까? 남녀 간의 상렬지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휴, 우리도 이제 다 바닥 틀어나는가 보다 했던 얘기 또 농심 딱 그러면 전혀 언급 안 된 호텔 농심이 이런 새로운 걸 얘기하란 말이야 농심 또 가계도가 또 빠삭하게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? 원래 신격호 회장 동생이에요 신춘호 회장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원래 롯데라면을 출발했는데 행임요 라면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신격호 동생 신춘호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사실 그 그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형제들 간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아 신춘호, 신격호 뭐 이런 분들이 신격호, 신춘호 신춘호도 있을걸 아마 롯데, 롯데우유 아 우유, 우유 푸르밀이 나중에 푸르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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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 주워뒀다 보니까 처음 처음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도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 아 신동빈하고 아 그렇죠 신동주 신동주하고 사이 안 좋은 걸로 얘기 끝이에요? 아니 뭐 통원해 아 이거 그러니까 롯데, 농심 미스 롯데 얘기도 해줘 미스 롯데 2회인가 1회인가 그분이 지금 저기 그래 그분이랑 네, 거기죠? 네, 미스 롯데 한때 미스 롯데가 저거였지 아 스타딩은 미스 롯데 원미경 씨도 그거 출신 아니야? 그 누구죠? 서정희 씨 그분 다운 미스 롯데 출신 아닌가 싶습니다 아휴 아는 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뭐 있으시면 꺼내놓으세요 채팅창에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자 우리 아니, 여미사도 안 가려고 그러네 계속 뭘 보고 있어 할 준비를 하셔야지 맛있고 있으세요 혹시 아닙니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한번 볼까요? 저 이베스트가 갑자기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원래 원래 이제 이트레이드 증권이 있죠 맞아요 이트레이드 증권이 그렇죠?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증권사가 이제 이트레이드 증권이죠 원래는 네 원래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키움이 들어와서 그건 순수 국내에요? 이트레이드는 아니면 외국에서 외국계 저거랑 1999년도에 이제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원래 좀 약간 그쪽이었어요 예전에 LG 투자증권이었나요? 그쪽이었다가 이제 소프트뱅크로 넘어갔어요 LG 반기였죠 원래 네 그러다 이제 LS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 좀 하나 소송 걸려가지고 미국 이트레이드가 사명 쓰지 말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가 져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베스트로 이트레이드보다 이베스트가 더 난데? 이름으로는 이트레이드 이베스트 이트레이드 이베스트 발음하기 이트레이드는 계속 트레이딩하라고 모르는 느낌이잖아 단타치를 하는 느낌 최고의 결과를 좀 가져가라 이베스트 그러니까 지금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이제 당당한 이제 이사가 이제 여미서죠 주가는 뭐 이렇게 썩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거적으로는 안 좋아서 배당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 엄청 벌었는데 이베스트 네 작년에 많이 엄청 벌었어요 배당은 좀 많이 해주시고 배당 수익률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8% 7,8% 정도 나왔어요 7,8%요? 저는 우리사주를 받은 게 제가 좀 있어가지고 우와 저는 좀 많이 받았을 밖에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주식이 저희 회사 이베스트 우리사주 예전에 유증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거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좋아요? 근데 매년 배당은 주니까 배당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그 원가보다 많이 높아요? 지금은 좀 많이 붙었죠 한참 좋았다가 그때 원가가 5천 저희 우리사주 받았던 게 5,19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6,770원이니까 아직도 뭐 이게 한 4년 전에 받은 겁니다 4년 전에 아 그래요? 하여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이베스트까지 오늘은 살펴봤고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오늘 아침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징징쇼 사연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 사연에 또 채택되신 분께 저희가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